너무 사람이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많을 텐데 이 사람이라면 정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 그럼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만약에 부인께서는 열두 번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지금의 남편과 몇 번 결혼하시겠습니까? 결혼해서 아직까지 후회한 적이 없어서 열두 번 다 하고 싶습니다. 열두 번 다. 양보하고 싶으신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열두 번 다 내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그런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환경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세 최연소 자동차 정비 기능사가 된 중학생 조연진 강연 주제 내 작고도 큰 꿈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산골로 귀촌한 50대 남자 배정태 강연 주제 행복의 조건 다리 절단 장애를 극복한 수영 강사 이환경 강연 주제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 인생의 뜨거운 감동을 만나는 시간 강연 백도시입니다. 세 분 이야기 오늘 소중하게 잘 들었는데요. 이제 강연하신 느낌은 어떠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오늘 강연하신 소감은 어떠세요? 말씀하시니까 네 오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서 앞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시는 그런 분들이 제가 있는 영월로 오셔서 같이 이웃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좋겠네요. 연진 양은 오늘 또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때요? 엄마도 또 지켜보셨고 앞에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 꿈 이야기를 듣고 제 또래 친구들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의 소감은 결코 어린 나이의 소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의젓하고요. 오늘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또 가족도 앞에서 보셨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오신 분들 앞에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늘 그런 어떤 긴장감 속에서 내 스스로를 채찍질한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이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세 분의 강연 잘 들었고요. 강연 백두 씨는 다음 시간에도 더 특별한 만남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리가 그렇게 불편하신 데도 포기하지 않고 수영 강사 하신 게 되게 감동적이고요. 저도 그런 자세에 본받아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모습도 되게 멋져 보였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응원해 준다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강연 백두 씨랑 한마디로 꿈 강연 백두 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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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